안녕하세요. 팔레이문부 오브정리의 판데비TV의 박한경영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이문부 형사 성년 후견인과 처벌 불헌 조사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7월 1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11126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피해자는 사실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피해자 69세를 충격을 합니다. 피해자가 넘어져가지고 뇌손상을 입어가지고 의식불명에서 회복이 안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망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자전거 운행에 따른 사망 중상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법제죠.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되니까 수원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이 개시가 되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성년후견으로 선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는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권 행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국을 받고 나서 일신 판결 선고 직전에 처벌 불헌 그러니까 피해자를 대신해서 처벌 불헌 의사의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예시법원이 이 처벌 불헌 의사의 서면에 대해서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가 있다고 볼 거면 공소개혁을 하고요.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가 아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표시하고 성년후견인은 표시할 수 없다. 라고 봐서 그냥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대법원의 상고까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문제는 이거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반의사 불발죄와 관련해서 처벌 불헌 의사를 표명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문역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 불헌 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문헌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결정하는 것은 문헌에 반한다. 즉 그리고 반의사 불발죄라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우선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 되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의식분위를 빠졌는데 이 피해자가 과연 반의사, 나는 이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밝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절대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수기는 뭐라고 하냐면 칭고죄에서는 고소 및 고소 취소에 대해서 대의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반의사 불발죄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거는 반의사 불발죄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벌 불헌 의사가 후견인의 후견적 역할 그 후견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후견을 작용하는데 이 처벌 불헌 의사는 그런 후견적인 내용에도 역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양형에만 반응할 수 있다. 처벌 불헌 의사가 그러니까 성령 후견인의 처벌 불헌 의사를 했다 하면 그거는 피해자의 처벌 불헌 의사는 아니지만 양형 정도를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반대의견은 박정아, 민유성, 이동원, 이웅국, 오경일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가정법원에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처벌 불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해석이기 때문에 친구죄에 관한 규정을 반의사 불발죄에서도 유치해석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허가 여부를 심리해서 다시 해봐라. 반대의견을 한 겁니다. 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반의사 불발죄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수의견은 신고죄와 반의사 불발죄로 구별을 하고 유치해석을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반대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치해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허가를 얻어서 성령의견이 결정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성령의 후견 결정이 있어도 이 사건은 성령의 후견이 있으면 모두 피해자에 의해서 처벌 불헌 의사를 할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성령의 후견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피해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후견이 된다고 해서 피후견 대상자가 의사 능력이 모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의사 능력인 경우 즉 뇌사 상태가 있다든지 중증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이 적용됩니다. 경증 침해라든지 아니면 낭비가 심해서 성령의 후견 결정 이런 경우 아니면 지능이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의사 능력만 있으면 처벌 불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고로 과연 다친 피해자 본인이 과연 처벌 불헌을 의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다수견이 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우연히 피해자가 의사 문의에 빠진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폭행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처벌 불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의식 불명이 된 게 이 사건 때문이 아닐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제 생각에는 가정법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반에게는 타당한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에게는 기관의 피해자는 없고 다수견에 따라서 정리하면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는 성년 후견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처벌 불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 더 기획할 거는 성년 후견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의사 능력이 있으면 그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